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3차례 연쇄 폭발이 일어나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일요일 카트만두 도심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졌는데요. 이어 카트만두 외곽의 한 상점 인근에서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장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. 네팔 경찰은 첫 번째 폭발 현장에서 중국 마오조동을 따르는 공산주의 반군단체 책자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단체가 지지자들의 체포에 반발해 저지른 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